이제 이 친구랑 회사에 도레 케미칼에 다니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. 친구 소개로 우연찮게 이렇게 운동하게 됐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얼떨결에 그냥 체력만 믿고 뛰고 있는데 안 다치고 그냥 좀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항상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도 운동을 계속 몸은 계속 풀어가는데 운동은 계속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 동료분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매주 주말에 또 오전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나와봤는데 힘들긴 힘든데 따라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고하십니다. 뭐라도 하는 게 아니고 뭐라도 해보자고 대단한 거 하는 거야.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니까 네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다음 주에 아침 일찍 나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